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강북구 수유시장에서 한 여성이 벽에 붙은 포스터를 거칠게 찢더니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고 그대로 자리를 떠납니다.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이 발로 밟아서 불을 꺼서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19시간 만인 어젯밤 9시쯤 용의자를 체포해 방화 등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제주 한리망에서 1톤 트럭이 바다의 돌진에 추락했습니다. 8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선 어젯밤 8시쯤 한 노숙인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한 노숙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